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147명 교륭했습니다. 147명 교륭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8,764명, 8,764명 교륭했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38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배웠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내 육신이 혼과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술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수술이에요. 그러면 분리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짓는 죄는 더 이상 내 혼에게 증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구원받고 이렇게 육신과 혼이 분리되었는데도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육신이 계속해서 육신은 죄를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회개와 자백에 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 번 회개한 거예요.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때 여기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구원받는 회개는 딱 한 번 해요. 한 번. 이거 하면 지옥에 안 가요. 이 회개를 하면.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여전히 육신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게 된단 말입니다.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오판 잘못 판단해서 지을 수도 있고 내가 타협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백슬라이딩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 회개를 또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회개를 회개의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개해야 사는구나. 지옥에 안 가는구나.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한다는 말이 뭐냐면 회개가 돌아서는 건데 구원받는 회개는 교회 시대에는 갈부리의 피를 보면 단번에 영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계속 죄에 대해서 회개하니까 사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이 시대예요. 십자가 이전에 살던 이 사람들은 똑같이 회개하잖아요. 여기 똑같이 돌아서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 세 개 제가 예를 들어서 회개와 여기에서 하는 회개가 달라요. 성경만 읽어봐도 금방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 3장 2장에서 침례의 유안부터 얘기했죠. 한번 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3장 2절하고 4장 17절 볼게요. 3장 2절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이제 우리는 다 공부해서 알아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킹덤 오브 헤번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왕국이 왔다고 지금 예수님보다 앞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장 1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말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통치할 왕국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에 돌아서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회개는 다르죠. 여기는 피에 흘리기 전에 예수님이 통치할 왕국을 바로 눈앞에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들을 사암받은 것으로 인하여 사암받기 위하여가 아니에요. 죄들을 사암받은 것으로 인하여 요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이 두 개 놓고 보면 여기 마태 3장 여기 9절 12절을 보시면 무서워요. 이게.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복서받는 생각으로 보면 10절을 보세요.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속에 던져지느니라. 이게 뭐예요. 강력한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 5, 6, 7장 가면 더 강력해요. 이제 너 생각으로 범죄해도 죄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그 왕국의 헌법을 공포하시면서 말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죄짓지 말라고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네 행위로 구해라 그러는 거예요. 석의원과 바리세니의 의보다 너희는 뛰어나야 돼. 뛰어나지 못하면 도끼로 찍혀서 던져지는 거예요. 이때 회개하고 십자가 이후의 회개는 완전히 달라요. 마태 9장 13줄도 안 보세요. 아직 피 흘리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나는 차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는 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워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느라고 하시니라. 이제 마태봉 9장은 아직까지 피 흘리기 전인데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갈부리의 피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그때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주로 영접하는 거고 이것도 달라요.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옥 간증 내가 해놨는데 이제 유튜브에 수많은 지옥 간증이 있어요. 하늘나라 간증이 있고 다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마귀의 교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 간증한 어떤 사람의 말을 제가 탁탁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위구원이에요. 이 행위구원이 십자가 이전까지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이거 비슷하잖아요. 도끼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헛한 짓 하지 말고. 이 복음은 대완란 때 다시 전해질 거예요. 대완란 때. 대완란 때 행위로 지키지 못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대완란 때는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게 패배하잖아요. 세상 풍조에. 지옥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대완란 시대예요. 그러니까 대완란 시대가 왜 여기하고 같아요? 여기도 천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시기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이 땅의 천국이 되었을 거예요. 천유난국이. 대완란 때도 곧 천유난국이 이 땅에 재림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의 복음과 이때의 복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이유는 달라요. 휴거 때까지는. 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게 누가 옳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딱 나눠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셔도 목사부도 많이 알아요. 어떤 목사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자기도 모른대요. 아주 솔직한 목사예요.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말했다가 막 회개 행위고 어떤 데 믿음으로만 된다 하고 어떨 때 믿음 아주 어떤 데 펴고 막 스칼렉스 가면 부모가 찌르잖아요. 예언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아이고 참 솔직하시다고. 그래서 하는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눈이 열리지 자기도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소경인데 목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장로 있잖아요. 자기가 소경인데 나보고 지옥에 한 사람을 봤냐고 소리를 막 쩌렁쩌렁 울리고 이걸 보면 왜 안 보이냐고 여기에 누가 보면 16장만 펴봐도 나오는데 혀 끝에 말이야 물을 좀 식혀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게 안 들리냐고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다른 겁니다. 여기 사도장기 5장 보기 전에 이걸 한번 볼게요. 왜 다르냐 하면 13장부터 천국이 거부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이때 유언을 하세요. 마태 26장에서 나는 좀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하면서 마태 26장 한번 보세요. 마태 26장 26절부터 보시면 이게 지금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월절 의식이라고 안산원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이 빵을 먹어야 된다고 피도 마셔야 되고 로마 카톨릭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26절부터 보시면 여기 그들이 먹고 있을 때 그랬어요. 여기 그들 속에는 유다 이스카리옷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도 그 빵과 포도주를 먹었다고요. 그들의 교류들을 하면 유다 이스카리옷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빵 먹었으니까 예수님의 살도 먹었고 피도 먹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자기 갈 곳 구릉에 가 있어요. 그게 끝없이 깊은 구릉의 천사잖아요. 나중에 대활란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릉에서 불타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먹었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이단은 우리는 속일 필요가 없죠.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의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모민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후에 그들에게 주심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모두 마시라.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은약의 피이기 때문이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새 은약이 등장해요. 왜 어마어마한 이단들 또 여기서 다 나와요. 구원파조차도 여기서 말하는 새 은약이 지금 예수님 여기서 유언을 하신 거예요. 죽으시기 전에 27장에서 죽으세요. 26장에서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이 몸이 찢겨질 거야. 내 피도 흘릴 거야. 그런데 이걸 너희 먹어야 돼. 진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육을 먹는 거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말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때 유언을 하실 때 이때 흘린 새 은약의 피라고 하실 때 새 은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랬죠. 이 피로 맺은 은약이에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전부 예수님과 이 피로 맺은 은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은약을 맺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도 계약으로 보니까요. 김도우린은 계약을 맺었다 칩시다. 불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로 은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은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옥수 목사가 잘 이해하지 못한 은약이 더 있어요. 한글은 그냥 새 은약이라 그랬어요. 여기 있어요. 천진왕국 때 맺어질 은약이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 여기 31장 31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기 한번 잘 한번 보세요. 한국의 신학교들은 99%가 이걸 몰라요. 예호와의 정의는 조금 냄새는 맡았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나 그 애들도 정확히 몰라요. 주가 말하느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은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야구베 씨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북왕국도 남왕국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과 새 은약을 맺으리라 할 때 이 새 은약은 뉴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뉴 커비넌트의 은약이 이때 맺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가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 말하느라 32절에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성들과 맺은 은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의 나의 은약을 파괴하였도다. 주가 말하느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그래요. 더불어 맺을 은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속에 기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아닙니다. 새 은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림하시면 이스라엘과 유다 집은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은 새 은약을 맺는데 이것이 뭐냐면 천유난국 땅에서 유대인들이 지구를 통치하는 민족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은약입니다. 이렇게만 아시고 여기서 피를 흘리셨어요. 뉴 테스트먼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파리구가 됐어요. 히브리스 9장 16절을 보시면 유은한서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맺은 은약은 예수님의 피로 죽음으로 맺은 은약이에요.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다르죠. 이것과 이것은. 그런데 그래서 이 이후로 회개의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피 흘린 이유에는. 그래서 사도행인 5장 31절에 가시면 여러 군데 있지만요. 두 개 볼게요. 5장 31절하고 11장 18절에 보시면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회개가 나오는데 이제 제사함이 등장해요. 회개하면 저가 용서되는 거예요. 잘 한번 이렇게 맺으시고 11장 18절 다 보세요. 구약인이 없어서 여기서 회개하고 열매를 못지 못하면 도끼에 집게서 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면 제사함이 따라와요. 여기 11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의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 흘린 이후에는 그 피를 믿으면 그러니까 한 번 갈부리의 피를 바라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피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고 그러니까 각 개별의 죄에 대해서 돌아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번 구원받는 회개는 이렇게 한 번 갈부리를 바라보므로서 내가 받았는데 이후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또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짓는 죄들이 있어요. 유럽의 양심은 더욱 민감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전에 없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인격자라고도 하고 삼중인격자라고도 해요. 옛날에는 너무나 편안했던 것들이 이제 불편해요. 죄들이 죄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촘촘해졌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죄들이 내 양심에 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와 이 회개는 다른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걸 혼동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짓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을 한 번의 회개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지옥으로 보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오늘 말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미국의 어떤 아주머니 같은데 자기 집안은 뭐 상훈 의원님도 누가 하고 경찰도 하고 법조연이고 뭐라 그러면서 그리고 나는 매일 죄를 회개한대요.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도 지옥에 한 사람 많다고 제가 용서된 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한다고 했을 때 이 말의 차이를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있어요. 로마스 2장 볼까요? 여기도 회개가 있어요. 로마스 2장 25절 2장 4, 5절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을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간용과 우레참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왕구함과 회개하지 않냐는 마음을 따라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사람이 왕구한 마음을 따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즉 갈부리를 돌아보지 않아요. 죄가 다 용서했다고 유언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실제 그렇게 실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말을 믿지 않고 끝까지 이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 존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죄들만 개선하면 나는 선하고 착한 사람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사람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내가 죄 가운데 죄 중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배웠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회개라고 했을 때 항상 얘기했잖아요. 마음과 태도의 변화이죠. 이것은 내 존재에 대한 애통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럴 수 없구나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그런데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고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대에서 병사들을 내 복음 전할 때도 제가 모태신앙이 있는데요. 네 모태에서 뭘 신앙했냐고 네 모태에서 뭘 신앙했냐고 아무것도 신앙할 수 없잖아 모태에서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가 어머니 배수에서 나와서 태교에는 좋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태교에 좋은 거지 네가 신앙할 수 없다고 모태에서는 네가 나와서 한 5살 이후로 어느 순간 네 의지가 생기셨을 때 뭘 신앙하는 거지 않냐고 그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갈부리 피를 전하죠. 이걸 네가 지금 신앙해야 된다고 다른 것은 다 쓰레기라고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 것이죠. 마음과 태도의 변화는 같은데 한 번 구원받는 것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들로부터 돌아서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심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고전 11장 31재를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자신을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게 심판이거든요. 판단이 내 양심에 그릇기는 죄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그러시던데 이걸 셀프 심판이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도 이걸 이해 못해요. 두 번째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갈부리에 내려진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죄의 삭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믿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십자가를 쳐다볼 수 없어요.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갈부리 십자가로.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그 죄들을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심판은 첫 번째 심판은 십자가에 내려졌고 두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양심에 그릇기는 죄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깨끗해지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보시면 6절에서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적 중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누구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쉬워요. 구원은. 구원파도 쉽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여기 삶을 살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이게 인증하는 거라고 했죠. 시인하고 인증하는 거 죄를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증하지 않고 주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도 기분 나빠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죄를 차별하지 않고 인증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절개하던 게 있어요. 구원 탁 받았어요. 그러면 불쾌하잖아요. 그게 그래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계속 이러고 있어요. 어느 순간 가르쳐줘요. 야 그거 리비아단이 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건데 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거 하고 있어. 진짜 가르쳐줘요. 성경을 안 봐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새 술에 취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알코올을 먹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잔을 딱 들었는데 부대에 새식을 잔 들잖아요. 진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없는 갈등이에요. 아 이거 뭐고 육신은 기쁜데 내 마음이 불편해.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갈등이 시작이에요. 이게 이 회계차배 살아가면서 스스로 심판하는 게 안되면 인격을 가진 성령님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들어서 어떤 분하고 구원파에 계신 분인데 구원받고 20년을 하루에 택백 한 명씩 드셨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2년 동안 제 설교를 듣고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도 오전에 외쳤잖아요. 이렇게 구원받고 여기 앉아계신데 술을 드시는 분이 한 2년 듣고 제 설교를 2년 동안 그러면 제가 인정해 주겠어요. 최고 고집이 강하신 분이라고 몇 집이 제일 강하신 분이죠. 구원받았으면 글쎄요. 그게 다시 드러날 수 있어요. 나중에 끊었다가 내가 또 패배해가지고 또 들으실 수는 있어.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기도와 말썽가한 데 가면 하나님이 그런 걸 주세요. 이 길이 힘을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과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신 다음에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잠깐 찾아볼 겁니다. 여기 고전 2장부터 볼까요? 구론조전서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구약대처럼 마귀가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두 번째 신반 설수로 자백해서 버리는 거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걸 잘하면 이제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 폭풍 성장하게 해요. 진짜로 그걸 몇 번 해보시면 아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 성령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의 의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뭘 하겠다고 결심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원을 해요. 기도할 때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세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걸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저는 그거 잘해요. 가지런 힘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모든 더럽고 불교란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시간 씻겨주십시오. 그럼 탁 돌려요. 그때 제가 잘못했으면 제 절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탁 돌리면 그대로 그대로 씻어요. 그거를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죽은 것으로 좀 여기게 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빼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온유하고 고요한 용으로 절을 채워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공부해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 자체로 다가서는 거예요. 이게 안 씻겨져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이제 이게 길이 엇갈리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여기 찾았죠? 이거 말고 다시 찾아보요. 요한 1서 1장 다시 봐요. 요한 1서 1장 여기 6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죠.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해요. 그 말이 뭐냐면 스스로 죄를 차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명께서 찔림을 주시는데 야 그 죄라고 그랬는데도 죄 아니라고 여러분 누가 버린 돈을 줬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돌려주면 도둑질한 거예요. 그럼 도둑놈이 하나님 앞에 뭘 예비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는 지갑 줬잖아요. 저도 우리 한강 공원에 길 갔는데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나 지갑을 주셨는데 어디 어디 매점에 맡긴다고 이대로 들어가서 그 집은 그대로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다 이거 주시면 어때요? 내가 다섯 배나 열 배로 갚아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에게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양심에 그것도 자백하지 않아. 그렇게 했으면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자백하지 않으면 거짐 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주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이라 자백해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죠? 8, 9절 이어서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특히 주무시기 전에 다 씻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어떤 꿈을 꾸게 할지 몰라요. 어떤 꿈을. 생각나는 꿈 없으세요? 대부분의 꿈은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꾸잖아요. 고양이나 걔도 꿈을 꾸는데 그런 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적인 꿈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울어오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니라. 이렇게 자백하고 죄를 버리면 예수는 피로 씻었잖아요. 버리면 교제가 이상이 없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했죠. 성령님과의 교제할 때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분이 내 마음을 보시기에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을 주세요. 그런데 그걸 뭔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교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능력이죠. 사도연경 1장 8절에 보시면 사도연경 1장 8절 여러분이 보금을 전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누가 그랬더라? 저보고 성격이 제가 군인 같아서 그리 쓸게 한대요. 그럼 군인은 다 그리 쓸게 할 줄 아니에요. 하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야 돼. 이 교제가 잘 돼. 다 씻어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충만할 때에 그때에 많이 성경적인 보금을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름에 나가실 때 아이고 내가 좀 많이 배웠어. 아이고 뭐 세상 지식이 많아. 입도 뻥건 못해요. 예수님이 피는.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하신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다일질의 베드로가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유능한 유능한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유능한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여러분들 유능한 구릉자로 만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완전한 저장메치라 그랬잖아요. 오늘 들었던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그게 언젠가 튀어나올지 말아요. 구령할 때 나오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나오든지 인생이 어려울 때 말씀이 나와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네요. 8절이죠. 5절을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부어진 것은 성령에 의해서 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교제의 이상이 없어야만이 이거 잘 이해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심판 잘하고 예수님 피로 씻어내야만이 여기에 나와있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간증하는 게 잠깐 들었는데 어릴 때 받은 상처들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다 그런 게 아픔이 조금씩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아픔도 있고 뭔가 좀 그래요. 우리 인생이 비슷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님과 교제가 되면 이제 진짜 사랑의 사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물론 그게 교리는 이때입니다. 천연한국 때 가야 되지만 그 외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맨날 받기만 하고 뭔가 부족해했는데 이제 넘쳐나요. 그 사랑이.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성령님께서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사랑. 사랑의 동기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성기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의 동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0절 여러분 하나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냥 영이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조금 볼 거예요. 성령님의 신성에서 그건.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그룩한 영을 슬퍼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몸이 구속될 때까지 여러분 인지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슬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죄를 인정하고 신하지 않잖아요. 양심이 이제 찔렀어요. 알려졌어요. 알려진 거예요. 그게 반드시 자백해야 돼요.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말해요. 제 설교 시간에 자꾸 이렇게 자기만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 노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고 그분만 괴롭히게 해서 세워주려고 그러지. 그 성령님께서 자기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걸 그냥 자백하면 돼요. 예수님 제가 실수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정기켈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 양심을 씻겨주십시오. 즉시 씻겨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안 씻고 그냥 상처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도 안 나오고 능력도 안 드러나는 거예요. 슬퍼하심.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고 마귀의 교리와 타입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뭔가 박해가 다가왔을 때예요. 이제 이제 잔이 나한테 왔구나 하는 게 다 다른 사람들 주더니만 드디어 잔이 나한테 온 거예요. 잘 받아요.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전 처음 교회 갔는데 그러셨다고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난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몇 년 연기된 거예요. 그 자는 그때 줄 수 있었는데 아마 줬으면 내가 못 받았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에게 그런 박해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봐요. 이렇게 돌아봤어요. 제가 없어요. 하늘 앞에 잡이 갈 만한 게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이 연단하는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제도 교인들은 그걸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조금만 지나면 돼요. 그러면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심 자신을 하향평준화 하면 안 돼요. 제도화된 교회의 교인들처럼 이렇게 하향평준화해서 같이 친구로 지나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러면서 탁 얘기하는 거예요. 탁 탁 이렇게 그 다음에 로마스 8장 26절 한번 볼게요. 중보하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중보하세요. 로마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가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방언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이 전할 수도 있어요. 잘못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아세요. 뭘 기도하려고 하는지를 아시고 하나님께 똑바르게 말을 중보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이거 잘했을 때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 뭔가 오물이 계속 묻어있어 그러면 중보하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그 비둘기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오물이 있는데 그 예수님 피로 다 씻어내고 아래에 있는 거예요. 피로를 그러면 설령 내가 기도를 잘 못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저도 어떤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봤어요. 그 성령께서 방언으로 중보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말을 못하니까 성령께서 대신해 준다. 방언으로 그러면 히브리어로 해야 맞는 말이지 셋째 하늘에 어느 정도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도 아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유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세요. 유한일서 1장 7절 아까 읽었었죠?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모든 주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러면 이 빛이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또르는 제대로 예수님 피로 씻고 자부게 해보세요. 그러면 빛나요. 그러면 여기 해놓은 대로 여기 해놨어요. 미래에 뭐가 두려운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나도 혹시 무슨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누가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오만가지 두려움이 휩싸일 때 그 어둠이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씻어내버리면 빛 가운데 그에요. 고독하지 않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그랬죠. 행군할 때 찬양하는 군인이 진짜 구원받은 군인이에요. 난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는 내 무릎이 다쳤을 때에요. 왼쪽 무릎이 다쳤어 비오놓은 날 행군을 하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 좀 야간 행군을 하는데 비를 맞으면서 쫙 이렇게 걷잖아요. DS 보면 사람들은 그냥 죽을 듯이 군장 메고 그냥 군장 비오니까 얼마나 더 무거워져요. 난 손 들고 찬양하면서 갔어요. 그때 구원받았었으니까. 그런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 두려울 게 없어요. 고독하지도 않아요. 남들은 행군하면서 뭐가 해서 담배 피우고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만의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불면증 10편 127편의 2절 하나님께 온전한 교제가 없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먹어요. 잡생각들이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이거 염려하고 있으면 이거 뒤에 가면 또 딴 꼬미 또 나와요. 계속 가요. 1시간 2시간 해도 잠이 안 와요. 127편 2절 보시면 2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대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참을 주시는 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거예요. 자백하고 버리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으면 그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갈부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음에 빛이 비쳐요. 근심, 염려, 걱정할 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불문증을 대체하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이 뒤돌아와야 돼요. 뭔가 잠을 못 자요. 커피 마셔서 못 자는 거 말고 커피 마셔서 못 자면 저는 일어나서 찬양 듣고 막 해요. 그러면 가만히 되짚어보면 커피를 마셔서 그렇구나. 그거 말고 잡생각들이나 뭐가 있으면은 아직 죄악의 고리가 안 끊어진 게 있어요. 그게 보시면 되고 외로움 외로움은 찬송과의 했어요. 305장 사절에 보시면 이 찬양 아세요? 사절 부르실 수 있어요? 4절 한 번 불려주세요. 한 번 불려주세요.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악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이거예요.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깊은 고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늘 힘이 되시고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여기서 탁 막혀버려요. 자백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저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거 없어요. 다른 거 찾아요. 그리스오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위로를 찾아요. 밖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 한번 볼게요. 무소부지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주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주님이 있어요. 여기 삼위일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즉시 이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로마 카톨릭도 삼위일제를 믿는다고 그래요. 믿지 삼위일제를 그런데 다른 것은 이단이에요. 거기에 진리가 전혀 없으면 사람들이 가겠어요. 거기서 성김도 있고 찬양도 얼마나 잘해요. 가짜 찬양이지 육신적으로 부르지 그러나 그런데 외행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무소부지 10편 139편 보시면 139편 7, 8절에서 보시면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맨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일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벗어서 죽겠으나 거기 계신 아이다 이게 성령님의 무소부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이단 사이비에서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영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만히도 유괴보이사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도 여러분도 다 성령 하나님을 몸에 받았는데 우리가 다 이만히 유괴보이사고 이해할 수 없는 교리들을 그 상황을 말합니다. 하여튼 성령님은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거듭나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냐면 요거예요. 첫 번째 회계 교회시대의 성도들은 갈고리에 설레셨던 예수님의 이 피 세원양의 피를 내 마음으로 믿으면 거듭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살아나는 집도를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수술에 집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6절에 보시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혼은 죽은 것으로 얘기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거듭난 새 생명 영적 수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우스 1장 21재를 보시면 베드로우사 1장 21절 자 여기서 보시면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여 오직 하나님의 구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게 예언인데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많은 말을 했어도 기록된 건 하나님께서 한정적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구룩할 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혼을 이겨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 나간 이 말이 만약에 비성경적인 말이라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힘이 안 돼요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없고 힘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면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와요 고린도 전서 11장 31절 스스로 내 자신을 심판하는 이것 이것이 요한 1서 1장에 나와 있는 교제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게 만들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던입는 겁니다 이 정도 교류만 아셔도 여러분 속지 않아요 그리고 육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 힘으로 박해를 견디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요 반드시 쓰러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던입으려고 하면 그 기초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자백하고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샘물같이 흐르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왜 그래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그냥 자기 혼자 그 짐을 그냥 지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갈부르 십자가 앞으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볼의 능력으로 힘 입어야 되겠습니다